난 국물이 제일 좋더라 이거지 이거 굴비 범고장 영광 법성포에서 올라왔습니다 100% 자연산 100% 국내산 집밥 한끼 영광 법성포 굴비 크기의 주목 이 크고 실한 굴비를 보세요 살밥도 많고 두툼해서 영광 법성포 굴비 하나면 밥 한 공기 뚝딱이에요 금직하고 살밥 많은 굴비가 기적 저특가 없어서 못사는 그 영광 법성포 굴비 수량 이상 소진되면 못삽니다 10마리 또 10마리 또 10마리 끝이 아닙니다 또 10마리 여기에 10마리를 더 영광 굴비 50마리가 기적가 39,900원 평소에 굴비 비싸서 손이 안 갔는데 집밥 한끼 영광 법성포 굴비는 가격도 맛도 정말 좋아요 영광의 명물 법성포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영광 법성포 굴비 법성포 굴비라면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이마에 선명한 다이아몬드 무늬 몸통에 진한 역선 100% 국내산 100% 자연산 영광 법성포 굴비 이야 이게 영광 법성포 굴비다 영광 법성포 경매 직단장에서 전문 경매인이 매일 새벽 현지 직수매 싱싱한 잠조기만을 엄선 간수를 뺀 천일염과 귀한 함초 가루까지 뿌려 전통방식 그대로 꺼득하고 쫀득하게 잘 말린 굴비 크기도 크고 맛도 좋고 진짜 영광 법성포 굴비는 달라요 달라 보관이 힘든 굴비 노! 햇섭 인증시설에서 깔끔하게 가공 포착 한 마리씩 건에 굽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간편하겠죠? 살은 통통 겉은 바삭 살이 꽉 찬 굴비 프라이팬에 굽기만 해도 맛있고 지글지글 석쇠 구우면 밥도둑 얼큰하게 지게 끓여도 맛있고 자글자글 졸여 먹으면 쿡쿡쿡 영광 법성포 굴비는 살도 많고 부드러워서 밥도둑이 따로 없다니까 우리 가족 건강 법성 살파 텅텅하니까 풍성하게 주니까 푸짐하고 맛있게 드세요 이 크고 실한 굴비를 보세요 큼직하고 살파 많은 굴비가 기적 첫가 없어서 못 사는 그 영광 법성포 굴비 수량 이상 소진되면 못 삽니다 열 마리 또 열 마리 또 열 마리 끝이 아닙니다 또 열 마리 여기에 열 마리를 더 영광 굴비 50마리가 기적값 39,900원 법성포 굴비가 이 가격이라니까 아주 크기가 작을 줄 알았지 근데 푸짐하고 살도 엄청 많아요 50마리나 주잖아 굴비만 넉넉하게 있어도 신나는 우리집 박상 영광 법성포 건조굴비가 아니라면 100% 전액 환불 보증 맛도 좋고 살도 많고 역시 굴비는 영광 법성포 굴비야 영광의 자랑 법성포에 가면 꼭 먹는 영광 법성포 굴비 굴비 금지에 가구 살밤 많은 굴비가 기적 첫가 영광 법성포 굴비 30마리 끝이 아닙니다 또 열 마리 여기에 열 마리를 더 영광 법성포 굴비 50마리가 기적값 39,900원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 진짜 없어서 못합니다 진짜 없어서 못합니다